속옷 훤히 비친 채로 못 가잖아요. 그리고 가을되면 살찌기 시작합니다. 추석 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또 추석 때 일해야 돼요. 앉아서 전두 부쳐야 되고 그렇죠.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속옷이 저는 이 스킨의 누디 패키지인 것 같아요. 우선 색상은 스킨 계열이고 이렇게 깨끗한 스타일로 나와서 속옷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뵈러 갈 때 보수적인 부모님들 만나러 갈 때도 걱정이 없어요. 친척분들 볼 때도 민망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쭈그리고 앉아서 일 많이 하죠. 편해야 돼요. 완전 노아이어에 정말 편안합니다. 진짜 편안합니다. 근데 편안하면 또 뭐예요? 이 살찐 몸들, 군살들 정리를 잘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보세요. 우선 가슴 정리부터 너무 잘 해줘요. 벌어지지 않죠. 이 올해 나온 스킨의 누디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몸매가 좋아 보이려면 우선 가슴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노아이어가 편하고 여자의 가슴 건강을 위해서 좋긴 한데 이게 벌어질 수 있고 가슴 모양이 대부분 안 예쁘거든요. 남양비비안 노아이어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트라이앵글 존이 생겨서 가슴 벌어지지 않죠. 그리고 가슴 모양이 예쁘려면 옆선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라이크라까지 넣어서 넓게 정리를 하는데 이 안에도 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우선 모든 사이즈 막론하고 더블 리프팅 패널. 이게 들어가 있어서 퍼지고 쳐진 거 잡아줘요. 올려주고 모아줘요. 그리고 이 볼륨어 패드 주머니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패드까지 들이거든요. 장착을 하시면 완전 극강의 볼륨을 얻어가시는데 이렇게 열어봐도요. 그래서 75AB, 80A는 이 말랑말랑 하트 몰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볼륨 패드까지 더하면 최대 30mm. 그래서 윗가슴 여기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이 만들어져서 비비안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요. 몰드 자체도 일반 베이직한 몰드가 아니라 하트 몰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예쁘게 다 잡히니까 더 잘 살아요. 근데 옆 날개의 또 비밀이 라이크라가 라이크라가 어머 이거는 작년 최고 매출 기록할 때도 없던 사양, 업그레이드 사양이거든요. 완전 쫀득쫀득. 진짜 일하실 때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걸로 볼게요. 일하실 때도 진짜 편하실 거고 연휴의 찐살 커버하기에도 완전 보정 기능까지 더 들어간 거예요. 스킨은 누디 패키지만으로도 스킨 컬러고 노하이오고 가슴 잘 모아줘서 좋은데 이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옆선, 등판살, 다정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사방팔방으로 라이크라까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고 자구갛나게 누디 라인인데 원래는 여기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2단으로 나오죠? 네. 여기 튀어나온 살들은 가을에 니트 입으면 뚝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이 트라이앵글 존, 양쪽의 트라이앵글 존에서 다 잡아줘요. 그렇죠. 한 번 더 위아래로 풍성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위쪽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등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팬티 예수인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진희 씨랑 그 얘기했잖아요. 비비안 팬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건 안 입은 거 같으면서도 힙은 탱글탱글해 보여요. 여기에도 크레오라 원사로. 이것도 업그레이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디 라인. 자구갛나고요.